주얼리 멤버 샌언니 서인영 결혼 절친 박탈리와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사이 서인영은 대한민국의 가수이며 아이돌 걸그룹 주얼리의 전 멤버입니다. 주얼리 2집 즉 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에 데뷔했으며 2008년 우리 결혼했어요 출연을 계기로 속물이지만 겉과 속이 같은 솔직한 캐릭터로 주목을 받았죠. 서인영은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했을까요? 서인영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어릴 적부터 끼가 있었던지 서인영의 어머니가 인형과 같이 점을 보러 갔었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야 크게 성공한다는 무당의 말에 딸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하게도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서인영 기독교 개종 외에 절친 박가희와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사이 가수 서인영이 나이는 많지만 후배인 애프터스쿨 박가희와 불편했던 관계에 대해 속 시원하게 토론했습니다. 서인영은 2010년 10월 19일 방송된 SBS 강심장에 출연해 박가희와 까칠한 라이벌에서 완소 절친으로 발전한 풀스토리를 전했죠. SBS 주말에는 일요일이 좋다 2부 영웅호골에 함께 출연 중인 두 사람은 방송 초반 박가희가 게임 중에 서인영의 첫 인상 단점으로 건방지다고 말한 이후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나이는 4살 위인데 7년 후배인 가희가 불편했던 서인영은 가희씨 또한 만만잖게 건방진 느낌인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나한테 지금 도전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토론했죠. 언짢고 불편한 사이로 꽤 시간이 흐른 뒤 박가희는 먼저 서인영에게 오해를 풀고 싶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고 서로 전화번호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서인영은 가희에게 앱터스쿨에서 멤버들을 때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응수했고 가희 또한 저도 주얼리에 대해 그다지 생각한 적 없어요. 그렇게 멤버들 잡들이 한다면서요? 라고 견제했죠. 알고보니 연예계에서 서로 때리는 이미지가 있던 두 사람은 신경제를 버리다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얘기를 나눌수록 혈액형도 갖고 의리를 중요시하는 등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동경상년의 기분이로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이야기 시작했죠. 이후 라이벌에서 절친이로 급친해진 두 사람은 종교를 개종할 정도로 평소 연락도 자주 하고 고민도 상담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박가희 또한 서인영에게 서인영 너 이제 내가 집착할 거야 너 마음에 든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날 서인영은 박가희에게 영상편지를 남기며 평소 언니 또는 언니 후배라고 부른다며 우리 때리는 이미지 꼭 바꾸자고 말해 주의를 폭소케 했습니다. 결혼이란 스코틀랜드 격은 결코 재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돈 따위는 훨씬 싸게 빌릴 수도 있다. 2월 결혼 서인영 예비신랑의 먼저 고백 2세 계획은 주얼리 출신 서인영이 옥탑방의 문제 아들에서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오는 25일 방송될 KBS ETV 옥탑방의 문제 아들에는 2월 결혼을 앞둔 새신부 서인영과 최근 하와 결혼 10주전을 맞이한 다둥이 맘 별이 출격하는데요. 2002년 걸그루 주얼리 새 멤버로 데뷔해 활동하기 시작한 서인영은 2009년 솔로 가수로 전행해 신데렐라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등 랜서와 발라드 장르를 뛰어넘어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솔로 활동으로 활력했죠. 또한 우리 결혼했어요 서인영의 카이스트 등 예능을 통해서도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며 대체 불가한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박정아 이지연 등에 이어 주얼리의 마지막 품절녀로 오는 2월 26일 연상의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을 깜짝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9세 어린 나이로 2002년 12월 32일로 데뷔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별은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대한민국 대표 발라드로 자리매김했죠. 이후 2012년 가수 하와 결혼해 이듬해인 2013년 첫째 드림군을 출산하고 또한 2017년과 2019년 아들 솔군과 딸 성양을 품에 안아 슬아에 1남 2녀를 두었죠. 특히 별은 육아와 활동을 병행하며 워킹 다둥맘으로서의 매력을 톡톡히 드러내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결혼 11년차를 맞이한 별과 결혼을 앞둔 서인영의 옥탑방의 문제 아들이 함께 출연해 새신부와 다둥이 맘으로서의 뜻밖의 케미를 발산했다고 해 관심을 자아나고 있는데 특히 서인영은 결혼을 앞두고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옥탑방의 문제 아들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더욱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원조 센 언니답게 예비 신랑에게 먼저 고백한 일화부터 프로포즈 2세 계획까지 초고속 결혼 스토리를 토너왔다고 합니다.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 하하 별 결혼 앞둔 서인영에게 이런 말 남겼다. 하하의 아내이자 가수 별이 예비 신부 서인영에게 결혼 조언을 건넸습니다. 서인영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 언니랑 오랜만에 촬영 나들이 라는 글과 함께 사진 5장을 게재했죠. 공개된 사진에는 별과 어깨 동물을 하며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서인영이 담겼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동안 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또 서인영은 형용색색의 치마를 입고 연예계 대표 패셔니스타임을 증명해 눈길을 붙잡았죠. 이어 서인영은 우리 예쁜 다둥이 엄마 별 언니 앨범이 드디어 나왔다. 함께 들어요. 라고 적으며 별에게 선물 받은 앨범을 공개했습니다. 별은 앨범에 새신부 인형이 이런 날이 오는구나 너무 축하해라며 결혼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꺼이 참고 기꺼이 견디며 사랑해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느니라 라고 덧붙이며 결혼 선배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죠. 서인영은 오늘 2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모 호텔에서 예비신랑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비신랑은 IT업계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알려졌는데요. 서인영의 결혼식 사회는 미스터 트로트에 나왔던 김성근 아나운서가 맡으며 축가는 절친인 가수 린이 둘 예정입니다. 서인영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티포인트 바이블 잠원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호물을 가리는 이라 오늘도 성명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